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경제적 자연으로 이끌어드릴 부동산 멘토 부승류입니다. 오늘 부동산 고민타파 사인 신청자는요. 55세 럭키님입니다. 자, 남편이 내년에 퇴직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현재 주택을 매도를 하고 상급지로 갈아탈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보통 우리가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할 때 지역은 정해졌고 그리고 후보 단지들도 어느 정도 추려지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최종 하나의 단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최종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내년에 퇴직할 예정인데 왕신님 유타운 국평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고 나머지는 경매나 금매로 원룸이나 고시용 건물 다가구를 사서 노후에 일하며 돈 벌고 싶어요. 상급지 아파트 국평 20억 초로 관심 있는 곳은 역삼 레미안 잠실 엘스 방배 13구역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여기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제 판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먼저 방배 13구역 재건축은 2018년도에 관처가 났고 방배 포레스트 다이로 지금 현재 결정이 됐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34평 기준으로는 매매가가 프리미엄 다 포함한 매매가가 대약 한 17억 중후반대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고 입주적 가치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방배 지역을 한층 좀 더 급지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삼 레미안하고 잠실 엘스도 사실 두 아파트가 거의 흐름을 비슷하게 가져갑니다. 매매가가 상승할 때 상승 기간을 놓고 봤을 때도 상승폭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하락할 때도 하락폭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유지를 됐다가 다시 또 반등할 때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삼 레미안과 잠실 엘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의 선호도의 차이 지역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로 선택을 하더라도 내부도 구조의 차이라든지 왜 투자 가치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저는 두 아파트의 투자 가치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만 좀 더 세부적으로 현 시점에서 어떤 단지를 선택하는 것이 좀 나을지도 한 부분은 잠시 뒤에 좀 말씀드려야겠고 방금의 투상구역 재건축도 지금 매가 수준을 놓고 봤을 경우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어왔었을 때 가격에 대한 상승폭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경우에 또 신축이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 가치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실고주를 고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역삼, 레미안하고 잠시 엘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세 그래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세 그래프를 분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흐름에 대한 부분이에요. 상승장에서 충분히 상승이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흐름에 있어서 다른 단지와 달리 보통 이렇게 상승장에서 상승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단지일수록 우리는 보통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런 흐름을 보였을 때 앞으로 또 상승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조금 다시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본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런데 잠시 엘수도 똑같이 2010년 5월에 이렇게 쭉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하고 다시 회복을 했다가 이제 살짝 가격이 일부 좀 조정된 이런 모습의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칼코마니처럼 역산레미안과 잠시 엘스의 흐름이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최고가의 흐름의 차이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과거 최고가 흐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산레미안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찍힌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가 1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부분이어서 두 물건의 현재까지의 가치에 대한 부분은 거의 좀 비슷한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매매 가격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역산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거래된 가격과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죠. 그러면 나와 있는 매물이 거리가 가게 된다 하더라도 이게 오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면 반면에 잠실 엘스는 최근 실거래가에 대한 범위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호가의 범위가 더 이렇게 높게 형성돼 있죠. 매물에 나와 있는 호가의 범위가 좀 더 높을수록 그 호가로 나와 물건이 거리가 되면 될수록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죠. 그래서 두 물건의 투자 가치는 저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가격이 반등의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는 단지는 그래도 잠실 엘스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거는 지금 현재 잡는 수준이 가장 바닥점이라고 했을 때 바닥점 기준으로 해서 매매 가격이 거래가 대모로 인해서 상승이 이어진다고 한다면 역삼네미안보다는 좀 더 가격이 붙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좀 높은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 정보에 대한 분석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선호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지가 역삼네미안은 천세대고요. 잠실 엘스는 오천세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대단지이면 일수록 단지 내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밀집도의 영향에 따라서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주거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인정한 결과는 잠실 엘스가 좀 더 높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걸 좀 더 선호하는데 뭐냐면 엑삼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일 때가 20평대가 메인 평일 때죠. 그리고 30평대가 있는 반면에 잠실 엘스는 30평대가 메인입니다. 그리고 45평도 있고 25평도 있어요. 이렇게 메인 평형대가 어떤 평형이 좀 더 중심이 되느냐. 근데 저는 24평을 메인으로 한 평형대보다는 30평대를 메인으로 한 평형대에 좀 더 무게를 좀 두고 있고 좀 더 가치를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30평대 이후에 45평대가 있다는 것은 25에서 20평대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이런 식으로 단지원을 계산이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단지 내에서 수요가 돌면 실수요층이 탄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역삼네미안과 잠실 엘스는 결과적으로 먼저 올라가고 따라가나 이런 형국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두 물건의 투자 가치는 저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같고 다만 제가 원하는 소노도가 좀 있는 단지의 특성은 잠실 엘스가 세대수도 5배 정도 많고 그리고 단지 내 평형대도 좀 더 30평대가 주력이고 그리고 최근에 매물의 호가의 범위도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잠실 엘스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 있는 사연 신청 링크에 여러분 사연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제 직강인 부동산 특강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